여수시립 돌산도서관에서 싱그러운 우리의 자연을 담은 유수영 작가와 양현희 작가의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바쁜 일상 속 여유와 심을 선사하는 전시현장에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여수시립 돌산도서관 갤러리에서는 양현희, 유수영 두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유수영 화가의 싱그러운 여름날의 추억은 자연과 일상을 주제로 시원한 파도와 싱그러운 여름의 풍경을 표현한 수채화와 유화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름날 산골짝 그늘 아래 정겨운 시골의 풍경을 담은 작품들은 정신적 빈곤으로 지친 일상을 따뜻한 메시지로 평안한 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생활 속에서 인생의 깊이를 표현했고요. 그 다음 기법은 원근법하고 대칭 구도로 해서 제대로 표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관람하시는 분들이 그걸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싱그러운 여름 계절이 왔기 때문에 아름다운 나의 여수의 그런 아름다움을 추억으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또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속에 기억되지 않으면 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또 하나의 전시회에 양현희 화가의 개인전 여인의 향기는 모란꽃과 베개꽃 등 아름다운 꽃과 자연을 수목 담채로 그려내 작가가 좋아하는 그림과 함께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원을 화폭 속에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또 화려한 색채의 1월 5봉도와 헤엄치는 물고기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작품들은 우리 삶의 모습을 관찰하는 화가의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오는 8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답답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의 여유와 위로를 가져보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